니 눈엔 내가 여자라고 보이니? 그럼 선생님이 남자에요? 남자 아니잖아요 괜찮아? 애는 기분 좋겠죠? 미녀를 안고 나오셨으니까 예쁘다 한번 타보고 싶다 전 진심한 말이에요 너 지금 나 막 만지고 싶어 하고 싶은 거야 좋아 딱 한 번이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냥 나이 많이 든 여자가 너한테 장난치는 거야 주원이 어딨어요? 당신은 알 거 아니에요 주원씨랑 김문희씨는 어떤 사이죠? 두 분 관계처럼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난 애정성도 운명성도 다 짧아 그래도 다리손이랑 목사는 길이 우리 역시 다 같이 하자 괜찮겠어요? 아니야 나